언제 어디서나 궁금하면 튜터 124 명큐한 해설 너도나도 튜터 124로 만점 도전 튜터 124 잉글리쉬 프리미엄 잉글리쉬 리딩 레벌 3 과정을 알아볼까요? 프리미엄 잉글리쉬 리딩 레벌 3 과정은 학문적인 배경 지식 확장에 도움을 주는 원서형 독해 과정입니다. 추천 레벨은 레벌 7입니다. 수강 대상은 중등 중급, 중등 고급 또는 성인 초급, 성인 중급입니다. 파트 1. 역사, 심리학, 동물학, 문학에 대한 학문적인 소재의 지문을 학습합니다. 파트 2. 토플 문제 유형과 일반 독해의 문제 유형을 학습합니다. 파트 3. 지문의 이해를 돕는 추가 배경 지식을 학습합니다. 파트 4. 토플 실전 문제 연습이 가능한 문제 풀이를 제공합니다. 리딩 레벌 3 교재 구성을 알아볼까요? 리딩 레벌 3 교재는 펀더멘털 리딩 플러스 1, 2입니다. 파트 1. 싱크 어바우 더 타피 과정으로 내용과 배경 지식을 묻는 질의 응답을 합니다. 파트 2. 포케볼러리 프리뷰 과정으로 핵심적인 어휘를 학습합니다. 파트 3. 메인 리딩 패시지 과정으로 글의 주제, 요지를 파악합니다. 파트 4. 리딩 컴프리엔션 과정으로 토플 문제 유형의 문제 풀이를 학습합니다. 파트 5. 오거나이징 더 패시지 과정으로 그래픽 오거나이저로 내용을 파악합니다.